지금 어르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카메라랑 다 뒤에서 따라가서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받으시면 돼요 앞에서 거리 좀 해보시면 흔들끝에다 보일 수 있을까요? 이건 뽑기로 하고 이건... 이건... 어떤 게 필요하고요 드시고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거품 위에 위로 가겠습니다 화면상 기다렸다가 이러면 오늘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시고 가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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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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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지금도 안 가야 돼요 크게 잡아야 돼 다 포함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